자 그 다음 너는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을 미루지 말았어야 했다 자 128번은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였는데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니까 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should have pp 써야 되겠지 미루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 동사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어 그 다음에 너가가 주어져 미안해 라고 말하다 라는 거는 saying sorry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다 그지 delay 라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죠 자 그러면은 you shouldn't have delayed saying sorry